기자, 한 개도 괜찮아요 응설 remembrance 와! 24개! 24개! 괜찮아 이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뒤로 쭉쭉쭉사 저상자가 아니죠? 저상자도 아니죠? 아 이 편집판이 눈에 안띄어, 이게 어 지금 발견했어 어 저기 자동맨님도 왔어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어 지금 하나씩 가져가셨어요 하나씩 이제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저기에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일단 저 나무 뒤쪽에 이쪽에 가서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아이템 안 들고 왔을거 아니에요 준비를 안해왔어